여러분 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유겐화초입니다. 자 여기는 암사동의 다수야농장입니다. 제가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구요. 저는 간도리스 철화를 여기서 하나 샀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찾을 겸 해서 와서 영상을 하나 올려볼게요.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는 핸드폰 번호 다수야 자 여기는 주소하고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. 잘 보시고 자 택배는 3만원부터요. 5만원까지는 택배비가 무료입니다. 3만원은 택배비가 있습니다. 자 이거는 너무 이쁘죠.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살아보니 상입니다. 3만원 아유 예뻐요 아주 제가 갖고 싶어하는 홍상생술도 있습니다. 자 홍상생술 아유 너무너무 이쁘네요. 4만원입니다. 자 여기 얘도 한번 찍어볼게요. 이렇구요. 원종 애보니 3만원 제가 작년에 실생 요만한거 요거는 좀 많이 크네요. 요보다 작은거 원종 애보니를 여기서 2개를 사갔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를 해줬는데 지금 많이 컸는데 똑같이 여기서 실생 같은 크기로 사갔고 또 저도 거기서 같은 흙으로 분갈이를 해줬는데 하나는 엄청 자랐어요. 근데 하나는 조금 덜 자라더라구요. 얘들도 자라는 그 조금 다르게 자라는 것 같아요. 하나는 크게 자라고 하나는 조금 더디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얘는 성형이래요. 성형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. 자 성형 5만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엄청 많아요.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찍고 쿤언니네 다행님이 여기서 항상 영상을 올리지요. 자 근데 모처럼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하나 담아 갈게요. 자 마리아 5만원입니다. 마리아 환협 입장이 도톰하네요. 환협이네요. 몰게인 저도 몰게인이 없는데 갖고 싶은 애예요. 아우 엄청 큰데요. 이제 자가 없어서 그런데 한 18 20 20cm 넘는 화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5만원이면 얘는 얼굴이 굉장히 크거든요. 많이 저렴한데요. 굉장히 큰데요. 얼굴이 자 5만원 얘도 홍상이네요. 홍상은 좀 잎이 길쭉길쭉하고 뾰족뾰족하네요. 몰게인은 또 잎이 조금 더 이렇게 홍상보다 넓은 것 같고요. 자 여기 립스틱 있습니다. 2만원 얘는 저도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얘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자구도 나왔어요.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. 요렇게 많아서 이거 언제 다 찍죠? 굉장히 많아요. 저 뒤쪽도 있고 또 저렴이들도 저기 저쪽에 있는데 조금 이따 저렴이들은 다시 영상을 하나 이제 찍어볼 거고요. 자 여기는 체리 군생이래요. 와 30만원이겠죠? 3만원은 아니겠죠? 군생 3개짜리 군생입니다. 여기 저쪽에 있는데 에본이에요. 에본이 자 5만원 에본입니다. 많이 큰데요. 얘도 큼직큼직한 애들이 많이 저렴합니다. 자 여기 아메스트로 2만원 이런 애들이 이제 갖다 길러도 좋고요. 색감도 참 좋네요. 자 원종 아메스트로 삼두 군생 얘는 15만원 15만원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거 사서 키우는 게 더 좋죠? 우리 다용맘들 큰 거는 자 여기도 립스틱 있네요. 뽀떼돌라구 얘 2만원 자 여기 작은 애들 크리스본이 금이래요. 크리스본이 금인데 아 여기 금줄이 있네요. 이렇게 보니까 이 안으로 여기 손가락 대면 안되네. 크리스본이 금 얘는 근데 만원밖에 안하는데요. 여기 크리스본이 금 만원 여기 여러 개 있네요. 이렇게 크리스본이 금 이런 거는 갖다 키울만 하겠어요. 자 마리아 3만원 아 이쁘네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마리아 자 입도 둥그스름한 게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서 거기 매니아님한테 창 고르는 법을 이제 알려주셨거든요. 매니아님이 근데 창은 이렇게 배추의 속 꽉 차듯이 그렇게 로제트 하고 요런 데가 속이 꽉 찬 애가 좋은 애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살 때는 고런 애들 이렇게 골라서 사거든요. 여기 저 뒤쪽에 있는데 너무 이쁜데 얘 뭡니까 뭐가 있어서 색깔이 너무 이쁜데 저쪽에 있어요. 이름표가 물 때문에 닫힐을 못하네요.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. 너무 예뻐요. 엄청 큰데 자 얘는 오렌지 립스틱 15,000원 요런 애들도 괜찮고요. 야 블랙잼 블랙잭 블랙잭 환엽 허어 요런 애가 엄청 좋은 애들이에요. 입장도 도톰한 게 어머 근데 20,000원이래요. 야 블랙잭 블랙잭이 여러 개 있네요. 아이고야 자 얘는 이름이 일본 이름인가요? 샤이키라네 샤이키 샤이키 2만원 샤이키 자 그냥 레드라고만 적겠네요. 얘도 2만원 야 요런 애들 엄청 좋은 애죠. 요런 애들 와 진짜 눈으로 봐도 탐났데요. 얘는 블랙 더스틴인데 12만원 이야 매니아님들은 요런 애들을 좋아해요. 아니면 1세대 요런 애들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키우기 좋을만한 애들 마리아 3만원 마리아 3만원 자 여기는 에보니 3만원 얘는 야생 콜로라타 15만원 15만원 자 얘도 에본입니다. 입장이 도톰하네요. 에보니 3만원 얘도 에보니 요만한게 3만원씩이네요. 이렇게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쭉 쭉 있구요. 자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국민이들 찍어서 올려볼게요. 에보니 슈퍼클론 3만원 자 에보니가 이렇게 다 달라요. 얼굴이 얘는 또 다른 애인데요. 얘도 에보니인데 얘는 에보니 슈퍼클론 자 불그레 불그레 하구요. 로제트가 에보니 3만원 아메스트로 4만원 아 이쁘네 색깔 아이고야 이쁘다 아메스트로 체리 얘는 큼직막한데 2만원이래요. 20만원은 아니겠죠. 예 20만원 아니고 2만원인데 어머 2만원인데 엄청 큰데요. 커서 다 좋은건 아니겠지만 저는 근데 큰게 큰게 좋아요. 그래서 화분도 다 크고 그렇습니다. 저 뒤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아 저기도 있어요.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. 원종 복랑금 자 요만한게 2만원씩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쭉 있네요. 아 샤이키가 여기도 있다. 일본 이름인 것 같아요. 샤이키 2만원 어머 이렇게 큰게 2만원밖에 안하네. 어떡하면 좋아. 이야 근데 아우 전 막 다 사고 싶어요. 영상 여러분들 이웃님들 영상 올리는 것도 막 다 사고 싶고 큰일났어요. 근데 놓을 자리는 없고 엘콘 철화입니다. 15,000원 저는 작년에 여기서 사갔거든요. 근데 지금 잘 크고 있어요. 이야 여기 멋있는 애 있네. 큐피트라고 우와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밑에 하나 차고 이렇게 떨어졌어요. 지금 그리고 이 안에 꽃대인가봐요. 이야 이 수영이 굉장히 멋있습니다. 큐피트 저는 얜 처음 봐요. 35,000원 와 전 처음 봐요. 얘 춥수철화 13,000원 제가 여기 여러개 있네요. 춥수철화 제가 작년에 여기 다수에서 사간게 많아요. 저도 집에서 여기 멀지 않아가지고 춥수철화 작년에 두개 사갔거든요. 근데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 아 근데 얘는 13,000원짜리가 굉장히 큰데요. 얘는 뭐 뭐야 이게 엄청 큰데 얘는 양쪽으로 춥수철화 이야 여기 멋있는 애 하나 있다. 이거 보여드릴게요. 백미 백미라고 당인 같은데 이야 당인은 아니고 당인을 닮아 당인보다 훨씬 입이 널찍해요. 근데 어머 얘 이게 지금 군생이에요. 난 두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예요. 백미 이게 백색 가루가 많아갖고 이름이 백미인가요? 이야 얘는 크리스 번이 변이금 만원 와 이거 변이금 만원이래요. 크리스 변이금 자 이렇게 자 도태랑도 있고 자 요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복랑이도 있네요. 저는 복랑이를 처음에 실패한 두어 번 하고 요즘에는 아주 잘 늙니다. 입장 하나도 안 떨어져요. 복랑이 처음에 한 두 번 실패했거든요. 저도 야 동훈 이게 몇 개 있어요. 여러 개 얼굴 같은 애들이 야 크기도 그렇게 아주 작진 않아요. 5천원? 이거 5천원인가요? 5천원이네요. 어머 이야 이 동훈이 5천원이라네. 아이 큰일 났어요. 저 어떡하면 좋아. 여기 맞네요. 동훈은 아 제가 아까 자 보여드리고 싶었던 애가 얘 얘 얘 아 얘가 몰게인이었었구나. 몰게인이네요. 얘 아이고야 이뻐라 없어요. 저는 이런 애들은 아직 몰게인이 4만원밖에 안 해. 이렇게 큰데 그 다음에 얘는 블랙잭 블랙잭이 이제 매니아님들은 이런 걸 사죠. 20만원인데 자 얘가 이름표가 거꾸로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. 아 이게 몰게인 그렇겠네. 몰게인 어우야 물게인이 4만원밖에 안 하네. 엄청 크거든요. 제가 자를 안 갖고 왔으니 한 20cm는 넘을 것 같긴 해요. 얘도 물게인 같은데요. 와야 어떡하면 좋아. 다 막 저도 다 가지고 가고 싶어요. 자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고요. 지금까지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